찬양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저 찬양은 독일의 디트리트폰 회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자기 약혼녀에게 마지막 성탄절을 앞두고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성탄절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내가 이 시를 보면서 이 시를 하나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약혼녀에게 보낸 시예요 그거를 다른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독일 찬송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20대 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모든 게 안정되어 있던 사람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나치 독일 치하에서 내가 미국에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교수 자리, 좋은 목표 자리 다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동참을 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틀을 놨는데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날 덮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살에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얼마 전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목표회자가 교회가 어디까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명절을 던지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담아놓은 그런 차량인데 한번 좀 교회에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제가 좀 불러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요 근데 가사가 전달이 안 돼도 독일어로 불러도요 독일 목상에 부르는 게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뭉클해요 그 감정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지금 한국교회가 꼭 부르고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보네폰은 어땠을 거예요 그곳에서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우리 새 아침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냅시다 하나님의 새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이 시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앞에 화면으로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앗도척이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앗도척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옵니다 한글인데 쓸 수 있는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집에서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앗도척 그럽니다 옆집도 몰라요 우리 방 안에서만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에피우시온 이게 딱 여기밖에 안 쓰여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단어가 정말 수식이 깁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이룡할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우로 에피우시온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이 단어를 이룡할 혹은 날마다 먹을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성경이 헬라우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대부분이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그리스어로 된 다른 책들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 그리스어니까 다른 책들에도 이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용법이 보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다라고는 용례가 보이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 에피우시온이 있고 다른 데는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용례로 쓰인 단어인데 대체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신약사들이 이 단어가 뭐다 하라고 하는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결과물도 내놓고 하는데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 단어예요 사실은 3세기에 성경 1세기에 쓰였거든요 200년이 지난 뒤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내가 그리스에 있는 책들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당최, 에피우시오스, 에피우시온 저 단어 쓰는 사람을 다 본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단어예요? 마태와 누가가 만들어서 넣어놓은 단어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지요 여러분이 아토척을 모르는 것처럼 에피우시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느냐 그게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대체 이 단어를 어떤 의도로 왜 이렇게 여기다 썼을까 앞뒤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구성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걸렸어요 좋게 500년은 걸렸습니다 이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일용할이라는 오늘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과 200년이죠 1세기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200년쯤 뒤에 사람들이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하고 의견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건너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헬라어를 그리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갭이 있지요 이것을 좀 뛰어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야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헬라어다언니가 아람어로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시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주연 배우 예수 역을 맡은 분이 아람어로 대사를 읊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다 더빙이 가지고 영어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말고 미국 판을 직접 구해서 들으면 희한한 소리가 들립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소리 그 배우 진짜 대단해요 아람어를 익혀가지고 그 감정을 넣어서 아람어로 예수의 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마테나 누구나 독자들에게 그가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쓸 수 있는 언어 왜? 아람어로 설교를 못 알아 듣잖아요 이날 중세 라틴어로 성당에서 미사 강렬한 것처럼 그들이 알아듣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에서 들려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긴 했는데 주기도만 가르쳐 주시면서 썼는데 이게 너희들이 아는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 딱히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단어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다 오늘 내게 좀 필요한 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 3절은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에피우시온인데 하나는 오늘날 이룡할 양식 또 하나는 날마다 이룡할 양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필요로 하는 빵과 양식 이것은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보셨습니다 베세다 들력에서 말씀도 전해 주셨지만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열을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먹도록 음식을 주시는 것도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말씀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주성자도 살리셨지만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이 배불리 먹는 육신의 양식 제공하는 것도 주님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이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우시온이 뭐냐고 고민하던 신학자들이 300년 동안 연구하고 연구하다 4세기 이후로 주 400년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 도문 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없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지만 다른 신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설명에 따른 데 없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이 맞긴 맞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맞는데 시간은 맞는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은 맞지만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거든요 시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새벽의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5시예요 그래부터 새 날이 시작돼요 그럼 그날 기도를 하면 대부분의 기도는 다음 날을 위한 거지요 그들에게는 오늘이지만 서구 사람들 혹은 우리의 시간관으로는 내일을 위한 기도예요 내일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단어는 달라진 것 같지만 히브린의 사고를 하면 그게 그건 거예요 히브린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서 말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내일이 되어진다 이것은 5세기의 신학자 4세기에 다 의견을 모았는데 그래도 100년 뒤에 또 다른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히로니무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마테나 누가 예수님이 했던 그 언어를 헬라우로 해서 기록을 했는데 히브린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럼 히브린들도 볼 수 있게 히브리 복음서를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히브린들이 볼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항상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대목을 우리에게 내일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히브리적이다 취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양식을 다 먹은 뒤에 잠을 잡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잠을 자긴 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내일도 우리 집 앞에 만나가 내려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이나 우리나 공산주의자들 아니죠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믿고 그것도 히라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죽먹는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너 왜 밥도 못 먹냐 너 왜 못 나오냐 히라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겁이 나서 내일 것까지 양식을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일도 주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딱 그것만 가지고 갈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단지 내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일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결국 이 단어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게 될 그 만찬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 한 문장 한 문장 끊을 때 좀 쉬시라고요? 이 땅에서 완성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추산되어 살겠습니다 힘든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 마지막 날 우리가 신앙 잘 지키고 살아가다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보네포 목사님처럼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게 정말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만찬성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외면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그 만찬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종말농적인 신앙 고백 그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메시아 잔치 예수 그리스와 함께할 그날의 잔치를 기다리며 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이 기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다르지요? 오늘 양식 주십시오라고 하는 느낌하고 내일의 양식은 너무 차원이 다른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오늘이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매일의 양식이다 매일의 양식이다 투데이가 아니고 투마로우가 아니고 데이 바이 데이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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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일의 양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라는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양식 주세요라 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기도를 배우고 집에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는 기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유튜브 갔다 오면 부르는 노래 하나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하잖아요 사실은 주기도문을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오늘 맛있는 반찬 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쌀 떨어진 데 쌀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감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가르치는 기도예요 베드로야 너만 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교호에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그 양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부르면 안 돼요 모두가 배불러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하는 것은 내 입술이지만 그 기도를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만든 말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모세야 어제 너 힘들었지? 너는 좀 많이 먹고 내일도 일해라 그 집에 만나 이만큼 싸놓고 집에서 탱작탱작 놀고 있던 암흑에는 너는 어제 일 안 했으니까 이만큼만 먹어도 괜찮잖아 살찌지 마 이것만 먹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지천에 깔아 놓으셨어요 먹을 만큼 가져가 오병열을 나눠줄 때 야 아까 너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진짜 괜찮아 너는 오늘 조금 더 먹어 주님한테 더 띄워주시고 너는 도시락 가져왔는데 숨겨놓고 너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넌 이만큼만 먹어 안 그러셨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거 모으니까 열두 광주라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사람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식기도를 아버지가 합니다 가족이 같이 모이면 아버지가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나면 빵을 들어서 축복해서 기도가 수 여러 번 있어요 우리처럼 식사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을 아버지가 떼요 가짜 떼는 게 아니에요 돌려주는 이건 미국 방식이었다 가짜 너 띄워 먹어 그러는 게 아니고 띄워서 이건 우리 아내 거 이건 우리 큰딸 거 이건 우리 작은 딸 속삭이서 너 조금만 먹어 이놈아 이래도 돼요 누구도 아버지한테 감히 항변 못해요 이게 히브린들의 식사 방식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에 내키는 만큼 나눠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배불리 먹으도록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식사는 사재기가 없습니다 만나가 됐건 오병이가 됐건 사재기가 없어요 매점 매석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독차지 않습니다 매일 내가 먹을 만큼의 양식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 만나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병이요 정말 멋있지요 물고기 떡 가지고 저렇게 많이 이거 기념품이야 먹다가 조금 남겨서 주문에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요? 아니요 남은 것은 다 제자들의 주문에 다시 모았어요 제자들의 성교여행을 위한 그 다음 양식이 되었을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사재기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들려주는 고백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사재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재기가 없어요 코로나 터졌습니다 재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 드라마, 외국 뉴스를 보세요 재난 상황이 나오는 게 마트로 가서 사재기 해놓는 거잖아요 지느덧 싹 비워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가 좀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옆에만 나가도 마트예요 그런데 캐나다 살던 친구가 그래요 성환아 너는 이해 못하지 어젯밤에 된장찌개 끓여 먹는데 두부 사러 30분 타고 나갔다 왔어 땅이 넓으니까 집과 집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쌩 하고 달려가서 마트 가서 사와야 되니까 좀 사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사재기라는 의식하고 우리의 사정이 좀 다르긴 해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길지만 아무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돈 잔뜩 싸모아놓고 이자 따먹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재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돈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는 것이에요 사재기라는 단어를 찾고요 국어사전에서 반대말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국어사전이 안 나오는데 다른 언어사전이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재기의 반대는 나눔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끌어먹은 건 사재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 나눔의 신앙을 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천원 선교원금 사랑의 천사원금 제가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따로 주부에다 광고는 안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게 있어서 문건으로 남기지 않고 당외록에는 남아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지출되는지 다 써놓고 있는데 코로나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가정들 한 7, 8가정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주부에나 돕는 교회들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갑자기 재난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에도 천원 선교원금이 나갔고 이번 달에도 갑자기 4단계 발동하면서 우리도 지금 40명 모이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어떨까요? 한두 명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는 못해요 안 나오는 건 집에서 온라인 들으시기 하겠지만 교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래서 시찰 안에는 월세 내는 교회들 이번 달 월세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 주겠습니다 하고 천원 선교원금에서 일곱 개 교회에 제가 천원 선교원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헌금일지 몰라요 천원 헌금입니다 천원 한 구절에서 드리는 헌금들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현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같이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서로 보내주신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는 또 별도의 선교비를 천원 선교원금에서 특별히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도로 혹은 여러분의 계획서대로 지출하십시오 하고 두 곳 교회인가요? 천원 선교원금에서 몇 달 전에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매일의 양식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내 신화도 중요하고 나의 중화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서야 돼요 대양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 전식에 붙어져 있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그럼 주님의 만찬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서류를 배려해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매일의 양식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합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문장들을 쭉 읽고 그렇게 풀이된 것을 보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하나로 모아 봅니다 결국은 두려움에 대한 기도다 두려움이다 그리스어 문화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오시오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하나로 모아 놓을 수 있는 것 저한테 이 생각을 주신 분은 미국 신학학자이고 아람어 연구하시는 분 히브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람어로 연구했다면 아람어를 좀 파고 들어가 보자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케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아람어와 제일 가까운 성경이 아랍권의 성경입니다 21세기에 번역된 거 말고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때 번역된 아람어 성경들 혹은 시리아어 성경들 그 성경들을 보면 예수의 언어가 보이지 않을까 그 성경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있어요 또 서지학이라고 합니다 책을 연구하는 건데 그 책이 200년, 300년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시리아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 전혀 다른 번역이지요 시간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궁핍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돈이 떨어져서 궁핍입니까? 대출 받으면 제가 대출을 안 받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쉬운 이야기인가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요 먹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려고 쌀톡을 열어봅니다 근데 쌀이 떨어졌어요 몇 톨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며칠 일을 못 나갔나 봐요 아내는 방 안에 있는 남편은 무한주지 않으려고 그 쌀을 바가지로 소리 내면서 훑어내는 거예요 더 훑은 것처럼 더 훑은 것처럼 아직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벅벅하고 소리를 냅니다 쌀 있어? 내가 밥에 들어갈게 근데 방에 있는 남편은 알아요 쌀떡에 쌀이 떨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저기에 쌀을 푸는 소리가 아니라 쌀을 비비고 있는 바가지 소리인 걸 알아요 둘 다 각각이 울고 있어요 물만 끓여서 먹어야 되는 오늘의 식사가 있어요 궁핍한 것 먹을 것이 떨어진 궁핍한 그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두려움이기도 하죠 언제 양식이 떨어질까 오늘 왔던 만나가 내일은 있는 것일까 오늘 먹은 양식만큼 내일도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을 제공해 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 거야 대출도 받고 지원금도 주긴 하지만 끊어지고 끊어지고 바닥 긁어내고 손님은 아는데 월세는 또박또박 내야 되고 아무리 집주인이 배를 해준다고 해도 집주인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는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그 돈으로 가장 기초적인 생활 가족이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 두려움이지요 궁핍함에 가져다주는 두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건 내일이건 매일 우리의 양식이건 그 단어들의 똑같은 의미는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에피우시온이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는 단지 나 한 사람의 안전과 안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만 안전하면 코로나에서 해방됩니까? 비행기 타고 한 시간만 두 시간만 나가도 동남아는 지금 난리법석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의료체가 다 붕괴되어 버렸는데 그런 지구촌 안에서 산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항공기 막아버리고 집단속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조금 더 나가면 아프리카는 소식도 들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주기도를 함께 외우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는 나의 형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두려움의 시간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품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미리 보는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하나 있어요 AFI라고 하는 영화 시상식인데요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시상하는 겁니다 우리 기생충도 이 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댄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2019년에 상을 수상을 합니다 2부에는 죄송하지만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스트리밍에 나가면 계정이 막힌다고 그래요 유튜브 계정이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설교 끝난 뒤에 새벽기도 방에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블랙팬서에 나왔던 주인공 흑인 배우예요 말콤엑스라든지 그런 주인공으로 나왔다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얼굴 보면 아 저 사람이었구나 그러는데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기 평생에 함께했던 부모님께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개그도 섞으면서 자랑,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감은 뒷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편압한 사람들은 남 얘기를 합니다 험담을 하죠 좋은 사람들은 사건에 대게 이야기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한 한 사람 그것은 내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30년 전에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녹화를 했어요 그 녹화를 세상상에서 틀어줍니다 노년의 장인어른 흔히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30년 전인데 그 장인어른이 영화부의 장인어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말을 인용한 뒤에 벤젤 워싱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을 볼 뿐입니다 남을 보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냐하면 내일은 저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보살피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피조사기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시간이지 비난하고 원망할 시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함께 최선을 다하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기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금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떨어지지 않는 양식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입술로 하면서 더불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나의 안이 내 생각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여기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가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작금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는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영웅과 육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신 매일의 양식을 나눔을 위해 하나님 나라 생명 사역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